진딧물 때문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이걸 사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 보니까 진딧물에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진딧물 그래서 진드기 살충 이걸로 갖고 와서 지금 한번 뿌려보고 아까 식초를 뿌려 가지고 그런지 뭔가 시들시들한데 자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좋겠네요 이게 수성이라서 별짓을 다하네 진짜 원래는 진드기 약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자 자 다 뿌렸습니다. 자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드물 약을 좀 바로 구하기도 힘들어서 일단은 다이소 를 갔다가 요게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물로 한번 세척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